저게 뭐죠, 칼? 유령이에요! 마리가 유령 연을 날리고 있었군요! 슬퍼하지 말아요, 마리! 연을 고쳐줄게요! 칼! 누군가 슈퍼트럭을 부르고 있어요! 출동하죠! 슈퍼트럭! 벤이 아기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는데 미로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벤과 아기들이 소리를 찾아 들어가는데 무언가 아니면 누군가 미로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벤과 아기들이 겁에 질려 있어요! 친구들이 미로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줘요, 슈퍼트럭! 어머나! 유령이에요! 벤과 아기들이 미로에 갇혀있다고요! 친구들을 어서 구출해줘요, 슈퍼트럭! 너무 무거운데요, 슈퍼트럭? 오! 친구들의 비명이에요! 서둘러야 해요, 슈퍼트럭! 어떤 트럭으로 변신할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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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슈퍼 운반 트럭이군요 아주 힘센 트럭이에요 예스, 잘했어요 오, 노, 유령이에요 슈퍼 트럭 어디 있어요 어서요, 아기들 슈퍼 운반 트럭에 올라가도록 해요 빨리 여기서 도망치죠 오, 이런, 너무 무거워요 두 친구가 같이 해도 밀리지 않네요 이제 어떡하죠 아, 유령이 쫓아왔어요 슈퍼 트럭, 아기들과 밴을 구출해야 해요 네,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ST-3000이요 그렇죠 예스, 정말 대단해요, 슈퍼 트럭 자, 이제 저 유령의 진짜 모습을 볼 차례예요 데인, 지금까지 장난친 거예요 아기들을 위해 할로윈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눈 꼭 감고 있어요 자, 눈 떠요 해피 해피 할로윈 정말 수고했어요, 슈퍼 트럭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와, 제리 정말 빨리 달리네요 오, 그거 참 특별한 경주네요 하하하, 저기 팬들 좀 봐요 오, 제리 바비에게 느림버라고 놀리면 안 돼요 오, 조심해요, 제리 오, 이런 어, 어, 제리 우리 도움이 필요할 것 같죠? 오, 칼, 미션이에요 아니 슈퍼 트럭, 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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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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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리와 바비는 좀 더 멀리 있어요, 슈퍼트럭 오, 봐요 저기 물에요 쓰레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슈퍼트럭? 나갑 오ей, 슈퍼트럭 슈퍼 트럭이 해결해줄 거예요, 제이리 멋진 생각이에요, 슈퍼 트럭 오, 깨끗해지고 있어요 맞죠, 바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슈퍼 트럭이 있으니까요 다음번에는 더 조심하도록 해요, 제이리 오, 제이리도 돕고 싶다고요? 정말 착하네요 하지만, 하지만 슈퍼 트럭에게 맡기는 게 더 좋은 생각이 아닐까요, 제이리? 오, 제이리! 슈퍼 트럭, 빨리요! 제이리, 조금만 참아요! 젤리, 이걸 잡아요! 서둘러요, 슈퍼 트럭! 에스티 3,000을 사용해요 에스티 3,000을 사용해요 오, 그게 뭐죠? 저이리, 조금만 참아! 호하! 호호,erespeTV 미션 성공이에요, 슈퍼트럭 친구들 모두 무사해요 제리 좀 봐요 수상 스키를 타고 있네요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칼 뭘 보고 있어요? 베이비 로키군요 우와 굉장한 착지였어요 컬, 슈퍼트럭에 도움이 필요해요 어서요 오늘은 몰랑과 피우피우가 바닷가에 놀러 왔어요 프리스비를 던지며 놀고 있었는데 피우피우가 갑자기 프리스비와 함께 사라졌어요 피우피우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컬, 몰랑이 피우피우 찾는 걸 도와줘요 슈퍼트럭이 도착했어요 몰랑, 무슨 일이에요?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친구가 사라졌어요 피우피우를 찾아야 해요 근처 어딘가에 있을 텐데 무슨 일이에요, 슈퍼트럭? 이 바닷가를 건너가려면 더 크게 변신해야겠어요 변신할 시간이에요 슈퍼 스프링 트럭? 좋았어요 체드가 경기장에서 이상한 걸 봤대요 좋은 생각이에요 가볼까요? 봐요 이럴 수가 피우피우예요 저런, 피우피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슈퍼트럭, 어서 구해줘요 피우피우, 어서요 자동차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슈퍼트럭, 어서 구해줘야 해요 잡았다 조금만 기다려요, 피우피우 오케이, 슈퍼트럭 이제 피우피우를 놓아줘요 이제 괜찮아요 꼭 안아줘요 와, 정말 바쁜 하루였어요 이제 푹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좋은 시간 가져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마블리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컬을 도와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컬이 방해받지 않게 교통을 정리해줘요 잘했어요, 마블리 참 고마워요 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마블리 컬은 지금 가봐야 해요 이상 사태예요 나중에 봐요 바비가 워터를 운하로 변인하고 있네요 저런, 상어들이 나타나 워터의 플랫폼을 먹고 있어요 빨리 돕지 않으면 워터와 바비가 상어들에게 먹혀버릴 거예요 맞아요, 컬 슈퍼트럭이 나서야 해요 컬이 방향으로 변인하고 있네요 오, 슈퍼 트럭! 상어들이 플랫폼을 다 먹어버리면 다음엔 워터 차례예요! 맞아요! 지금 당장 변신해야 해요! 하지만 어떤 차량이 좋을까요? 헤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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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겠어요? 워터, 지금 뛰지 않으면 상어들이 플랫폼을 다 먹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워터로 잡아먹을 거라고요 어서 뛰어요 워터, 어서요 와우, 휴, 큰일 날뻔했어요 하지만 이제 안전해요 슈퍼트럭, 이제 바비를 도와야 해요 상어들이 바비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 있나요? 에? 장난감 보트요? 이 상황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시간이 아니라고요 아, 이제 알겠어요 상어들을 방해할 수 있으면 그 사이에 바비가 빠져나갈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흠, 이거 점점 재미있어지는데요 흠, 이거 점점 재미있어지는데요 아, 그럴 줄 알았어요 ST3000을 사용할 거죠 원격 광선이요? 아, 맞죠?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바비를 구한다는 거죠? 오, 장난감을 조종해서 상어들을 유인한다고요 우와, 정말 기대돼요 오, 거기 상어들 여기 좀 봐요 하하, 예스, 펜했어요 하하하, 슈퍼트럭 정말 대단하네요 상어들이 갔어요 굿바이 상어들 정말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참 멋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바비도 무사하고요 바비, 뒤를 봐요 새로운 견인 플랫폼이에요 고마워요, 슈퍼트럭 역시 우리의 영웅이에요 우리 친구들 담아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 연습하고 있네요 와, 정말 잘하네요 오, 이런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요, Carl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가죠 릴리예요 새 학기 첫날인데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군요 오, 저런 아기들이 말썽을 부리고 있어요 아기들이 왜 이렇게 흥분한 거죠? 말도 듣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오, 알겠어요 저 많은 주스를 다 마셨으니 그럴만도 하죠 Carl, 릴리를 지금 바로 도와주는 게 좋겠어요 릴리, 봐요 슈퍼트럭이 도착했어요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기들을 먼저 진정시켜야겠어요 오, 좋아요 아기들이 슈퍼트럭에 말을 듣는 것 같죠? 저기, 저 아기들은요 슈퍼트럭 오, 아기 트럭 하나가 없다고요? 슈퍼트럭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슈퍼트럭 슈퍼트럭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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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트럭이군요 좋았어요 사이렌을 울리면 아기 트럭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슈퍼퍽 슈퍼 슈퍼 어서 쫓아가죠, 슈퍼트럭! 아깝게 놓쳤어요! 이제 그네를 타고 있네요! 너무 높이 올라가는데요? 오, 이런! 떨어질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에스티 3천을 사용하죠! 서둘러요! 너무너무 높아 보여요! 오, 그네에서 점프했어요! 왜? 우와! 아기 트럭을 무사히 구했어요, 슈퍼 경찰 트럭! 캐리가 맛있는 커피와 컵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주스 마실래요? 하하하하 아, 그렇죠! 아기들이 모두 마셔버렸죠! 하하하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 페널티킥 승부차기를 하고 있군요! 아기들아! 어? 우와, 돌이에요! 어허! 자동차 마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서 확인해보죠! 마시모아의 타이어가 도둑을 맞은 것 같네요 그리고 마틸다가 마시모를 도와 타이어를 찾고 있어요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슈퍼 트럭이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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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트럭이 사라진 타이어를 찾아줄 거예요 슈퍼 트럭, 변신할 준비 되세요 슈퍼 트럭이 사라진 타이own 좋아요 위에서 보면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사라진 타이어가 보이나요? 어? 뭐가 보이나요? 흠... 어디서 굴러오는 걸까요? 맞아요! 공세장 쪽에서 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서 가서 확인해보죠 제리예요! 타이어 골프를 하려고 타이어를 훔쳐갔군요 거기다가 워터를 식혀 타이어를 운반했다고요? 오, 슈퍼트럭! 제리가 도망쳐요! 어서 따라가죠! 오, 저런! 제리가 터널 안으로 숨어버렸어요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에이, 터널 올려보고 ST3000이요? 정말 기대됐는데요 초능력 광선! 하하하하... 우와, 초능력 광선으로 제리를 밖으로 꺼내고 있어요 오, 나이스 샷, 마시모 오, 그리고 봐요 제리가 타이어를 가져왔군요 제리, 물건을 훔친 대가로 타이어를 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마틸다 범죄는 절대로 득될 게 없다고요 자, 그럼 즐거운 게임 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